얘 뭐냐? 얘 뭐야? 어 이거 봐! 살쾡이 살쾡이! 밑에 살쾡이! 오 올라간다! 나무 위로 올라간다! 나무 위로 올라왔어 저거 뭐야 형 근데?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? 저거 내려도 될까요? 내리면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사진을 찍어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 임팔라인가? 임팔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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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∼ 예정아 닫혀 조심해 야 얘네들 여기서 쉬어 아 근데 여기 어디서 얘네들이 항상 쉬는 곳이 여기니까 아 아 쟤네들 밤이면 딱 쉬는 곳이 있거든 우리들이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아 근데 아까 살킹 살킹이 있잖아 살킹이 맞지? 새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게 고라니 새끼? 어 사슴이야? 사슴 같은데 고라니는 누구야? 고라니는 우리 비무양 시대에 있는 게 고라니요? 고라니 약간 송곳니도 있잖아 여기야, 하마 하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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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 위쪽, 후레쉬 후레쉬 여기여기여 열어봐, 창문 다 열어 다 열어 보여? 보여? 아, 이거 밑으로 어? 이거 뭐야 어? 이거 뭐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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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한 번 했어, 한 번 했어 새로운 거 봤다, 새로운 거 진짜? 뭐야 뭘로가 저거 위험 전 반대인데? 어 저거 오른쪽인가 보다 전 반대인데? 저거 오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뒤에, 뒤에 차 있어? 후진하겠습니다 아니, 아니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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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, 돌려갖고 이쪽 아니야, 이쪽? 어 저거 눈 뭐야? 저거 눈 뭐야? 저거 눈 뭐야? 원숭이 나랑 정면에 있는 거 아니, 원숭이 아니고 원숭이 아니고 하얀아인가 하얀아 어, 원숭이 아니다, 저거 하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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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진짜, 진짜, 진짜 우와 우와 있어? 하얀아 맞아? 응, 하얀아였어 오, 위험하다 형이 본 게 원숭이가 아니라 하얀아야? 응, 하얀아 세린기티 촌에만 동물이 있는 게 아니네, 그럼? 여기에도 다 온통 탄자니안 다 동물이네 여기가 세린기티 아니야? 넌 세린기티야? 응 지금 세린기티에 있는 거야? 으으으 세린기티 해 세린기티 세린기티에 있는 거 있어 어?! 어 이거 뭐야? 뭐야? 쇠다 쇠 쇠 쇠 같이 날고 있어 쇠 뭐야, 쇠 날아 날아야 돼 너 안 날면 안 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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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? 어디 어디? 코끼리 코끼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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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기 있다 저 저 저 저 저 저 있다 저기 있다 야, 운전 아니 문을 닫는 거랑 문 닫고 코끼리가 오면은 끝나 나 봤어? 갑자기? 어! 코끼리다! 코끼리다! 여기는 코끼리가 있어서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어! 있다 있다! 어머! 어머! 어떡해! 어떡해! 왜? 너무 커! 완전 커! 뭔데 뭔데? 코끼리 같은 거야 봐봐 봐봐 우측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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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한참 가야 돼 코끼리 같은 거야? 어 코끼리야 완전 커 왜 안 돼? 뭔데? 있어? 보여? 이따 이따 보이지? 뭐야? 뭐야? 이따 가잖아 어디 있어? 뭔데? 뭔데? 뭔지 질문을 얘기해 드렸어 어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어? 봉칼로 돼 봉칼로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? 나라야 눈이 어느 정면으로 탁 마시는데 진짜? 깜짝 놀랬다 그래서 무전을 해 가다가 비박지 그냥 아무데나 있으면 찾아서 비박하겠다고 추천합니다 항상 큰 큰 나무 뭐 큰 나무 있으면 큰 나무 근처에서 비박을 하게 큰 나무 있으면 큰 나무 근처에서 비박할게요